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여운 우리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입니다 귀엽게 한번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귀엽다는 것은 뭐냐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무슨 내가 무슨 깜찍이도 아니고 귀엽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냥 깐돌이 오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부드럽게 해야죠 좀 까칠하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상냥하게 이웃집 오빠 이웃집 동생처럼 하는 겁니다 별거 있어요 같이 지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읽으시다 보니까 또 월요일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 역시 부지런한 분들은 딴 거 없어요 운동도 하고 자기야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책 좀 좀 읽고 아니면 깐추리 형 거 읽으면 돼 영상 읽는 게 아니라 영상 들으면 돼요 가볍게 들으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들어주셔야 되니까 같이 들으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하자고요 뭐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올 필요도 없어 주식 투자 하다 보면 별의별 거 다 겪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정적인 거 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거 했다가 물려 가지고 상장 폐지 당하고 쫄딱 망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 왜냐면 우리가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신중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신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대의 기업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 너무 우리 개미들을 진짜 말 그대로 가지고 농락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우량 종목들 1등 종목들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가지시면 됩니다 가지면 돼 살다 보면은 별의별 거 다 겪어볼 겁니다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거는 ASMR이라고 할 거예요 ASMR 네덜란드 기업인데 여기에 지금 EUV 모듈이 생산이 좀 차질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삼성도 조금 답답할 겁니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또 베를린 공장에 화재가 났어 또 보니까 이 ASMR에서 그 독일에 보면 베를린 있죠 베를린이 공장 화재 때문에 EUV의 노강장비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공식 인정을 하더라고요 공식 인정 그러다 보니까 EUV 노강장비는 그 ASMR이 세계에서 단독으로 공급하는 고가의 반도체 제조장비입니다 고가의 반도체 제조장비다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EUV 장비 확보조를 치열하게 현재 버리고 있어요 지금 서로 뭐 하나 더 가져가려고 난리다 난리 지금 쌩 난리입니다 한 대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야 화재가 발생하니까 향후 EUV 시장에 또 어떤 형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되고 설레이고 궁금합니다 지금 참 어떻게 돌아갈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ASML은 지난 3일에 회사에서 독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EUV 장비 생산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그런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상산 차질 공식 입장 회사 책은 이번 화재가 EUV 시스템 모듈 가운데 하나인 웨이퍼 클램프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자 웨이퍼 클램프 큰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다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공장 정상화 계획 이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화 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ASML은 그 사건 발생 당일 3일에 현재로서는 입장을 좀 밝히기가 약간 조심스럽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불과 나흘 만에 EUV 장비 생산 차질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SML이 어 사건 발생 당일인 3일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합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EUV 장비 생산 차질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회사는 이번 발표에서 범용 노강 시스템인 심자외선 그 장비용 부품 생산 라인은 다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심자외선 DUV라고 하는데 하여튼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데 관련 부품 출하와 매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 설명도 같이 하더라고요 일단 ASML의 그 도빌 베를린 공장 화재는 한 60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그 노강 공정을 진행할 때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그 웨이퍼 클램프 모듈을 만드는 곳인데 그 반도체 업계는 그 ASML이 그 피해상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 장비는 하나의 부품이라도 없으면은 정상 작동이 힘들어요 힘들다 그리고 또 EUV 장비 확보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UV 노강기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장비야 필수 장비 아주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장비 한 대당 한 1500원 1500억 정도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가격에도 업체들 간의 치열한 그 장비 확보전 치열한 장비 확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해 서로 치열하다 그리고 2020년에 보니까 10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ASML 본사를 가요 가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ASL 간 그 ASL하고 서로 협력을 논의하기도 하죠 우리 이해종 부회장이 같이 구경도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나 한번 하여튼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화제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라인 구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는 겁니다 촉각을 세워야 돼 과연 어떻게 들어갈지 잘 들어갈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삼성이 올 상반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3nm의 칩 파운드리 라인 운영을 좀 앞두고 있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기 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쓰는 EUV 공정을 활용해서 지금 14nm죠 14nm의 D램을 또 올해 본격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에요 늘려갈 계획이다 그 지난해 말에 그 ASML의 그 새로운 노광장비죠 NXE-3600D죠 이거를 화성사업장의 그 EUV 라인 V1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열대로 훌쩍 넘는 EUV 장비를 이제 반입을 이제 현재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이제 지난해 EUV를 활용해서 이제 10nm급 4세대 D램을 이제 신규 M16에서 양산한 후에 그 점진적으로 이제 EUV 생산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난해 초에 ASMR과 오는 2025년까지 한 4조 한 7500 정도 규모의 EUV 장비 장기계약을 맞았어 장기계약 25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사겠다 그런 거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불 나가지고 지금 ASML도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잘 어떻게 뭐 해결해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다 ASML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첨단 공정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약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ASML 잘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는 한번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줘요 네 그렇게 PRESIDENT 네 네 Pierre